오늘은 제가 우리 사랑하는 졸꾸러기 여러분들에게 극강 명저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역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 작가님이 독서연구소에서 오랜만에 책을 먼저 소개해 주셨어요 사실 고 작가님이 대표님 업무로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진짜 1초가 아까운 정도예요 제가 휴가를 가야 돼서 고 작가님한테 진짜 오랜만에 책 소개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해주셨는데 고 작가님이 책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이건 안 해야겠다 저보다 책 소개를 더 잘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저께 재독 차원에서 접은 부분만 다시 읽는데 제가 이게 진짜 막 이거 보시면은 엄청 접었어요 이게 막 장난 아니에요 접은 거 보면은 이게 막 세게 접은 데는 여러분 거기는 임팩트가 너무 큰데요 그래서 이거를 접은 부분만 다 보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너무 유익하고 유용한 내용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을 왜 다시 소개해 드리냐면은 이 책은 진짜 극강 명저입니다 이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선정 올해 최고의 도서예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책은 왜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리냐면은 고 작가님이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제 기준에서 뭐라 그럴까? 제가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이전에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앤드류 도이그 교수님 제가 모르는 분이잖아요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랑 저랑 꼭 토론한 느낌이고 진짜 이 분야를 독파하신 분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사사해 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독서의 극강의 맛 아닌가? 내가 정말로 이 책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간 초월했죠? 시간 초월했죠? 쓴 시간이 지금 써서 지금 저한테 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쓰신 건데 제가 이 책을 집어들어서 읽으면서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많은 거를 배워서 와 진짜로 이 책은 대박이다 정말 고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죽음의 빅 히스토리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다섯 꼭지가 있어요 되게 몰려 있는데 되게 초반 부분이랑 되게 끝부분인데 중간에 뭐냐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죽음의 역사를 겪었는가요? 여기 이제 막 전염병 파트 보죠?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구나 흑사병 이런 거 막 이렇게 막 진짜 참고했을 때는 와 이게 눈뜬 지옥이었겠구나 진짜 공포라는 게 살아있는 공포라는 게 이런 거였겠구나 그걸 이제 보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통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영양이 우리가 먹는 게 우리 죽음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우리 행동이 어떻게 줬는지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는 뭐가 있는지 아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너무 재밌게 읽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재밌고 명절하고 소개를 해드려도 뭐 만 명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 뭐 어떤 건 이제 50건 정도 사시고 많이 사실 때는 뭐 2, 3매 건 사시니까 거의 뭐 5%가 안 보시거든요 그래도 핵심 내용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바쁘시고 정신적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독서의 어떤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5년, 10년을 두고 이거 설득을 해야 되는 거는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경향은 더 확산되고 과속화될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2.1명 이하로 출생률이 하락하면서 세계 인구는 2064년 100억 명 이하에서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 노년층이 많아지고 감소하는 청년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과 은퇴하는 사람을 떠받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이 걱정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전세계적 현상이에요 전세계적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 달라요 그 이제 그 페이지가 나가는 속도가 다른데 중동, 북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유럽에 이제 선진국들이 많죠 유럽, 동아시아, 동아시아에도 이제 일본, 대만, 우리나라, 중국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있죠 유럽과 동아시아는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보편적 이게 순서의 차이만 있지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 사례가 있다 이거는 여러분 알았지만 숫자로 보니까 되게 리마커블 했어요 인구 최강국 어디에요? 인도랑 중국이잖아요 인도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근데 인구로 먹고 살았던 중국 진짜 깡패잖아요 그쵸? 10억 명 넘는 인구가 깡패였는데 어떻게 되냐 2100년이면 중국 인구가 가장 많았을 시기에 거의 절반인 7억 명으로 줄어들겠지만 나이지리아는 생뚱맞게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4배로 늘어 8억 명이 되어 인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리라고 예측된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이제 진짜 또 인구 깡패 국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읽어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을 진짜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이 저자가 어마어마한 정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좀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오늘날 국가마다 기대수명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사회학자 세미얼 프렌스턴이 1975년 최초로 국내 총생산 GDP죠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한 국가 경제 수준과 기대수명의 관계를 관찰했다 다음은 다음 그래프는 2015년 데이터를 사용한 세미얼 프렌스턴이죠 프렌스턴 곡선이다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면은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대수명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좀 포화가 오죠 그래서 처음에 먹고 살만한 거를 인계점을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것도 얘기해드릴게요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책은 어디까지 읽었지 경제 수준과 건강의 관계는 점차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추세선으로 나타난다 부유한 국가의 건강 상태가 더 좋기 때문이다 이 곡선은 항상 상승한다 그러므로 로그 곡선이라 직선과는 거리가 멀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곡선이 가팔라져서 GDP가 조금만 증가해도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70세에 해당하는 1인당 GDP가 1100달러인데 75세로 가려면은 2배 이상 늘어 15700달러가 필요하다 각국 데이터는 따로 표시되어 있다 추세선 위쪽에 있으면 경제 수준과 비교해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의미이다 아 그렇구나 가장 인상적인 국가는 네파이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친 데가 네파이에요 네팔은 여러분 1인당 GDP가 1268달러 우리나라의 거의 20분의 1, 30분의 1 수준인데 기대수명이 81세에요 중동 국가들이 가장 부진하다 유전병, 비만, 당뇨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네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독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거든요 안되면 이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아 그러면은 그들의 장점을 우리가 쏙쏙쏙쏙 흡수하면은 뭔가 우리도 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적용을 못한다고 해도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우리 스터디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저희가 공부해서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날 때 다음에 읽어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는 2013년 44개국의 의료 관련 소비와 기대수명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그래프를 보면 의료 관련 소비가 클수록 건강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에요 요거 요건데 이제 그 1인당 의료 관련 비용이고 X축이 이제 기대수명인데 자 여기 자랑스러운 제가 너무 많이 접어갖고 이게 접은 게 찐해져갖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한국 보이시죠 한국은 의료 비용을 미국보다 훨씬 조금 쓰지만 기대수명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그 진짜로 우리가 거의 최강 수준이에요 최강 수준 그냥 우리가 뭔가 계속 이제 비관적인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막 출산율 0.7인데 뭐 나라 망하네 뭐 계속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추세에서 조금 더 빠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등이기 때문에 1등 효과가 있어요 1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다 때려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되게 계속 기사를 써내고 그럼 외국에서 이런 기사 썼다 그럼 우리가 또 퍼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음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음의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죠 대먹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빨리 전신 박자 차리고 현실 직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지 그러면 고령화가 그냥 전 세계적 인구의 대세인데 그럼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기대수명 75세에 도달하려면 연간 1인당 1000달러 80세가 되려면 3200달러를 써야 한다 한 국가가 기대수명이 70세에 도달할 때까지 비용이 적고 혜택이 크다 그러나 66쪽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곡선은 점점 평평해져서 더 많은 돈을 써도 이득이 적어진다 아우 앤드류 교수님 우리나라 또 언급해 주셨어요 스페인, 일본, 한국은 비용에 비해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건강한 식단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분포를 벗어나 곡선 아래 위치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이다 남아프리카공학국은 HIV 때문에 특별히 낫다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 하와이 잠깐 11일 갔다 왔지만 진짜 먹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원탈인 것 같아요 살기 좋은 관점 하나가 먹는 거는 일본 우리나라 이 정도가 진짜 원탑 아닌가 전세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돈을 내고 심지어 미국은 달러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서 더 많이 내고 먹었는데 거기 맛있다는 게 스테이크, 햄버거 이런 건데 피자 이런 건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거기서도 맛있다는 게 일본 식당, 중국 식당인데 그런 건 우리나라가 훨씬 맛있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한국 가서 음식 먹으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저는 지금 저는 이틀 연속 점심 샐러드 먹었거든요 미국도 샐러드 있죠 한국 여러분 요즘에 샐러드 전문점들 기가 막혀요 진짜 아주 기가 막힙니다 계속 읽어드리면은 미국은 어떤 국가보다 의료에 많은 비용을 쓰는데 왜 기대수명이 낮을까? 미국의 기대수명은 칠레와 같다 그러나 미국은 1인당 8,713달러를 의료에 쓰는 반면에 칠레는 1,623달러를 쓴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성과가 형편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미국 의료 분야의 행정비용이 과도하고 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의 살인과 자살료는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또한 미국은 유아 사망률과 분만중 사망률도 눈에 띄게 높은데 이는 청년 사망률을 높여 기대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이례적인 수준으로 불평등을 보여준다 선진국은 대부분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만 미국에는 건강보험이 전혀 없는 국민이 10%나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전세계 최강 선진국이에요 최강 그냥 원탑 독보적 선진국인데 그러니까 의료 이런 인프라가 나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은 좋은 직장은 인슈런스 패키지로 어떻게 제공할 건가 이런 게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익부 비익분이 굉장히 심하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나라 앤드류 도이구 교수님한테 제가 이거 써달라고 했겠어요? 좋은 내용이 벌써 언급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여러분 진짜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결론에서 매진말에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또 나왔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표가 나오거든요 영국 기준인데 딴 나라도 비슷해요 이제 10만 명당 사망률 그러면 여기 질환들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여기 연도가 잘 안 보니까 2000년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조사한 건데 가장 많이 사람이 죽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심장질환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암보다 심장질환이 우리 사망률의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19년 전에 비해서 거의 반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굉장한 이거는 의료의 발전입니다 굉장한 발전이에요 이건 의사 선생님들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런데 뭐가 갑자기 미친듯이 거의 10배 이상 솟구치고 있냐 뭐다? 치매에요 치매 알차이머 및 기타 치매 여성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 확 줄어든 거 보이시죠 맨 꼭대기가 확 늘어난 게 뭐다? 치매에요 치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래프를 꼭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린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하면 돼요 그러니까 치매하면 40대, 50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먹는 거랑 상관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이제 자가 면역질환 얘기하면서 치매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작은 뇌세포 얘기 얘기하면서 뇌의 자가 면역질환 얘기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특출난 특별한 민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관심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닥치면 그때부터 깨달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여기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2000년 가장 중요한 사망이었던 심장질환과 뇌졸진 사망은 사망률은 예방 관리 치료법이 대폭 개선되면서 거의 절반이 되었다 특히 유방암과 결장 직장암 등 주요암은 대부분 감소세에 있다 폐암은 남성과 여성이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남성에게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성에게서는 그다지 그렇지 않다 흡연이 처음에게는 남성에서 지배적인 습관이었는데 여성이 뒤늦게 따라잡기 때문인 듯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흡연과 금연에 따른 건강 영향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다 코로나19는 향후 그래프에 등장했지만 아직 데이터는 없다 비전형성 질환의 예방 발견 치료가 개선되면서 기대수명이 계속 오르자 다른 사망원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치매로 인한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다 이는 서구 사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인도와 중국 등 인구학적 천일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도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치매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 알치아이머 병은 현재 세계에서 경제 자원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발병률을 낮추죠 그러면 미국이 그래 우리나라보다 가처분 소득이 5만 달러 우리나라는 2만 5천 달러에요 근데 걔네는 나중에 치매로 1인당 1만 불 2만 불 써야 될 때 우리는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우리가 퀄리티가 높은 거야 저는 이거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희 건강 채널도 만들 거고 저는 된다고 본다니까요 저는 좀 여기에 확신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고 운동 먹는 거 그럼 여기에 먹는 게 나다 여기 그런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장수마을 얘기도 잠깐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했는데 장수할 뿐만 아니라 거긴 치매가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좋은 거를 비싼 게 아니라 좋은 게 비쌀 수도 있겠지만 야채 이런 것들 시장에서 잘 사 먹으면 그냥 생각보다 이게 싸지도 않고 관리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하면 고기보다 혹시 싸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야채가 비쌀 땐 고기보다 비쌀 때도 있지만 잘 먹으면 됩니다 전 오늘도 샐러드 먹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너무 샐러드만 먹다가 붉은 고기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또 단백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닭고기가 들어간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자주 먹으면 그래서 이게 너무 좋죠 여기 어디까지 읽었지 알차이머병은 현재 세계에서 읽었고 흔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족 중 환자가 있으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돌봐야 하고 말기 환자는 요양원에서 몇 년이나 지내야 한다 반대로 심장마비의 뇌졸등 등 갑자기 사망하는 질병은 의료보험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이 바뀌었는데 심장마비는 너무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도 죽으면 끝나는데 알차이머병은 돈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거에 이제 광고 우리 회사 돈이 되든 제 개인 돈이 되든 공익 캠페인 차원에서 저희가 정리한 것들 여러분이 반드시 해내는 운동들 뭐 그런 게 예를 들면 예능 영상이나 영화 영상을 이기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이 관심 갖고 봐주시지만 그런 건 유료 광고로 때리겠다는 거 볼 때까지 볼 때까지 안 봐? 봐! 그래서 볼 때까지 때리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치매 걸립니다 제가 요즘에 치매 관련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갖고 누구보다 좀 관심이 많고 이거를 정말로 독립운동하듯이 해야겠다 그 생각이 되게 강해서 또 소개해드리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읽었죠? 알치하이머 병에는 좋은 약도 없다 우리 이거 치매에 관한 새로운 생각에서 배웠죠 현재 있는 약은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증상 완화를 하는데 그친다 이거 그러면서 부작용 굉장히 심합니다 노령층 인구수와 비율이 모두 늘어나면서 인류에게는 알치하이머 병을 예방 치료하는 약 또는 발병을 늦추기 위한 신약이 간절하게 필요하다 이거 20년 10년 안에 나올 가능성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또 MRA 같은 기술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컸기 때문에 또 모를 일이죠 근데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앞으로 몸은 움직일 수 있으나 정신이 정신은 정상이 아닌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지 보이랑 총 인지 보이랑 우리 늘려야 된다는 거 배웠죠 의사 선생님이 계단 빡세게 오른다는 거 거기서 배웠죠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진짜 여기 이 뭐라 진짜 이 한쪽을 타임즈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빅이슈, 매튜 큐브 이 사람 무슨 무슨 베일리, 기포드 최종 후보자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 책을 극찬한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인구가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다 우울하고 뭔가 비관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분 의견에 좀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철학적으로 이런 걸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대단한 파괴자다 지구상의 땅을 대부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며 다른 종을 위해 공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몇 종 안 되는 생물을 퍼뜨리고 벼, 닭 등 나머지를 멸종으로 몰고 간다 인간이 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지 생각해보면 결국 인구가 너무 많아서다 인구를 줄여 환경 피해를 멈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다 핵전쟁과 멈추지 않는 기후변화 치명적인 전염병 옐로우스톤 화산 같은 초화산 소행성 충돌과 같은 재앙으로 인류 문명이 멸망하면 된다 너무 이걸 담담하게 말씀하신 거에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생명을 멸종을 시켰기 때문에 지름 16km의 바위가 빠르게 지구로 돌진한다면 대처 방법은 없다시피 하다 그러면 사망 원인 10까지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나머지 방법은 이런 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 되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나머지 방법은 인간이 지구에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아이를 덜 낳고 궁극적으로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인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다 수명이 늘면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아동 사망률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줄고 여성이 교육을 받고 피임을 쉽게 할 수 있으면은 쉽게 되면 출생률은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파멸을 피하는 최선의 길이다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는 추세라서 이 목표가 이루어질 희망이 보인다 이거는 비관적인 상황에서 낙한을 보신다고 여기 극찬을 해놓은 거거든요 저는 인류가 멸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유기체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룹 우리의 시스템도 다 유기조직이기 때문에 멸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100년 200년 안에 그렇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우리의 자식의 자식의 3대 4대가 넘어가도 그렇게 멸종은 안 일어나요 인류는 그 다음에 거기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빨리 준원으로 나라도 있고 근데 그때에 맞춰서 결국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던 어떤 문화, 힘, 어떤 요소들이 그때 또 상황에 맞춰서 협상의 카드가 될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몰디브가 싹 다 잠겨버릴 수가 있다고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럼 몰디브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나라로, 어느 나라에서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호주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때 후보군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냥 그게 사람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름 너무 그래도 저는 인생의 선배님들한테 그 다음에 저희 또래들한테 뭐 아무튼 열심히 살아가준 우리 선배님과 우리 그냥 산업 일꾼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나름 지구에서 한 가닥 한다는 거예요 협상 카드도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그거를 따져야 돼요 신세한탄할 게 아니라 유튜브 보면은 자극적인 소재 써갖고 어떻게 뷰스 빨아먹으려고 이런 것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재미없죠 이런 거 따져보려면 너무 복잡하다니까요 제가 스터디언에서 말했잖아요 제가 뭐 인간관계 잘하는 이런 거 보면 3만비 5만비 10만비 잘 나오는데 그런 거 하면 1만비 겨우 나옵니다 저출산 얘기하면 막상 걱정하고 뭐 죽네 많이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팩트체크하고 토론해보자면 안 본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이해합니다 왜? 당장 내가 재밌고 내 앞가림만 하는 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내가 볼 시간이 없고 뭐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만약에 나랑 뭔 상관이야? 아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나름 저는 리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리더라면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 공부도 같이 하고 일깨우고 그런 게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뭐죠? 제가 10만 졸꾸러기 옛날에 양성한다는 게 PDS로 제가 성공할 것 같거든요 PD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는 10만 졸꾸러기를 양성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를 들면 경제 분포라는 거는 20%가 80%의 부를 갖고 가는데 저는 그 20%에 우리 다 졸꾸러기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나눌 줄도 알고 좋은 데 쓸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부가 단지 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부가가치라는 게 다양한 대로 퍼져서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아파트에서 우리가 인사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쓰레기 함부로 안 부리고 그런 게 다 부가 음의 부가가치를 막으면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걸 발생 안 시키면 치우는 비용 안 들어가잖아요 환경 깨끗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이게 다 결국에는 양의 부가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랑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저도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죠 돈도 겁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으로는 되진 않아요 일단은 저는 해보려는 게 제가 뭐 스터디언에서 말씀드린 거 대기업 대 중소기업 하면은 안정성 때문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이 결혼율이 낮죠 그럼 일단은 강한 멘탈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중소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을 넘어서는 중소기업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중소기업 사장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인수합병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하면 잘 된다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요 사장님이 잘해요 그럼 거기 채용 공짜로 알려줘요 이건 검증된 회사야 그럼 또 좋은 데 가서 일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겁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진짜 진짜 목숨 걸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삭발 했잖아요 삭발 동글동글한 게 귀엽죠 그래서 삭발 했죠 앞으로 삭발만 할 겁니다 12mm로 옆은 3mm예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졸끄럭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 위치까지 온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했죠 진짜 그게 한 40%? 뭐 그게 50%는 넘지는 않지만 제가 비행기 타면은 저도 이렇게 좀 쉬고 TV도 보고 싶은데 혹시 누가 이렇게 오래 쳐다보고 아 나 아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책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니까요 읽기 싫은데 그 순간은 저도 인간이라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해서 아까 말한 거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그러니까 생산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사무직이면은 재택근무로 뺄 수 있으면 뺄 수 있는 만큼 빼는 게 국가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교통체증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집 구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굉장히 멀리 살아 막 되게 멀리 사는 분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벌써 대기업 보세요 코로나 끝났다고 다 사무실 복귀래잖아요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근데 거기는 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 윤리의식이 낮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만 회사로 출근하는 게 그 낮은 직업 윤리의식을 보완하는 최악의 카드가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카드 그나마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잡하거든요 저 같은 쪼무내기가 열심히 한다고 될까 안 될까 고민도 되는 문제인데 근데 제가 저는 쪼무내기지만 돈 천억 일조 쓰면 쪼무내기가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렇게 때려 부어보고 싶어요 받기나 안 받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우리 신박사TV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나요